오늘 낚시를 가지고 주꾸미들이 다 덮었네. 나도 안해봤어. 한번 해보면 잘 몰라. 나도 낚시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나도 낚시가 있어서 희쿠기 낚시도 재밌고 운행 낚시도 재밌고 무슨 말 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낚시를 낚시만 해 저게 거긴 안 떠서 되겠다 그저게? 딴 사람이야 우리 넷명이라고 지금 여기 많이 쓰러지는 사람이 운행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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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름부터 이 전에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아프게 되나 그게 대단하다는 거 오오오 이번 시간에 가서 먹기 이번 시간에 잠시 안걸놨다고 아 아 아 일단은 트림해 보인다 드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